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렇죠 글라벌 박스 공책이 없는게 어디있죠? 점피를 입나요? 점피를 챙겨오세요 중간중간 확인해볼까요? 클레버 한번 넣어볼까요? 클레버 한번 써볼까요? 클레버 아하 아쉽네 선생님 사실대로 말해줄게요 네 에이빈이랑 가빈이랑 저 있잖아요 제가 올라오고 에이빈이 제가 고개하는게 저도 그 소통에 까먹게 해서 하고 싶었어요 클레버는 묻혔어요 렌빈이 묻혔는데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나 망했어 오케이 클레버 다 적었나요? 클레버는 이거 왜 묻혀졌어요? 응 누가 묻혔어 클레버 클레버 아쉽네 나 여기 묻혀 그 옆에 휴지있지? 난 그렇게 알아 아니 나 시험지 아 됐나요 시험지 클레버 클레버 어떻게 써야될까 확인할까요?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클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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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서 틀렸죠 그쵸 여기서 틀렸죠 E R이 뭐 낸다 E R이 R 아 클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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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갑니다 음 너 졸려 보려고요 아 너는 이때 선생님 아직 안 고쳐놨고 미안합니다 아 오케이 너 졸려 보인다 너 졸리니 넘리 너 졸려 보여 넘미 넘미 자 잠시만 잠시만 잠시 잠시 잠시만 잠시 잠시만 숨어있어 Are you sleepy? 네. 아 진짜 저 딱 딱 하나만 했잖아요? 그 시간에까지 딱 하나만 고하고 딱 하나만 있으면 해줄는데 이러면 나 생각 생각해보니까 진짜 못 가겠어요. 어 진짜요. 선생님 오늘 조금 바쁜 날이야. 빨리빨리 일대일을 해야 돼. 뒤에 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치? 그래 난 졸린다. Yes. I am sleepy. Very good. Yes. I am sleepy.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그래서 sad의 뜻은 뭐고? 아픈. 슬픈. 웃으시고 어떤 시? 룩이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룩의 뜻은 고인다라는 뜻으로 고인다라는 뜻으로 하다시로써 하다시로써 보인다. Look sad 하면 슬퍼 보인다라 했어요. Okay. You look sad. You look sad. 그렇죠. Toki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여우가 대답하는 거죠? 무슨 시가 오면besed? No. I am not. I'm hungry. Hungry no. I'm not. I'm hungry. No. I'm not. I'm hungry. You know. I am not. I'm hungry. No. I'm not. I'm hungry. No. I'm not. Okay. 응? 오케이 에? 맞는 거 같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미는 나를 응? 도와줘 미, 나를 오케이 그 다음에 넌 피곤해 보여? 너 피곤하니? 그렇죠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한번 해볼까요? 와우 맞았어요 세이블,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오케이 어 그래 난 피곤해 Yes, I'm tired 응? 그쵸 짱짱짱 짱짱짱 너 슬퍼 하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렇죠 You look sad 이름 묻는 말 같으니까 You look sad Are you sad? 오케이 래비씨 얘기하는거죠 오케이 래비씨 얘기하는거죠 오케이 어 그런데요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오케이 미안 난 바빠 Sorry, I'm busy 토끼가 얘기하는거죠 래비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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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배고파 보인다 너 배고프니? 네? 너 배고파 보인다 너 배고프니?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그러니까 묻는 말 같잖아 묻지 않는 말 You look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I'm hungry 묻는 말은 묻는 말답게 있고 알겠습니까? 묻지 않는 말은 묻지 않는 말답게 You look hungry? Hey, you look hungry 아니 난 배고프지 않아 난 그렇지 않아 배고프냐라고 물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No, I am not No, I am not No, I am not No, I am not 그래서 여기에 배고프냐라 그랬으니까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생략된 말인 No, I am not I am not Hungry 에이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me, help me 넘어갈게 하도 많이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미안 난 바빠 Sorry I'm busy 그렇죠 다들 이제 안 도와주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Sorry I'm busy 에이 그 다음에 나 좀 더 Are you busy? Are you busy? Are you busy? 묻는 말이니까 묻는 말답게 아주 잘 익었어요 Are you busy? 바쁘니? 그 다음에 아니 난 바쁘지 않고 난 그렇지 않고 나는 바쁘지 않아 I am No, I am not I am not I am not 아니지 그러면 No, I am not I am not busy 그렇지 I am not busy 바쁘지 않다 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넌 멍청해 하하하 너는 멍청해 보인다 그렇지 너는 멍청하다 You are foolish I am happy I am happy 역시 You are foolish I am happy You are foolish I am happy 오케이 어제 해도 된 거야? 오케이 민주 어제 많이 인사해 있는 거 알고 있어? 아 해피도 써봤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쓰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다음 숙제 선생님이 쓰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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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음 숙제 선생님이 숙제를 보내놨다 하고요 왜 틀렸어요? 다운 안 해요? 응 자 민주 준비 됐어 다운? 응